여기 한국같아요 한국 한국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같아 다 한국말이에요 옆에서 옆에서 한국말 앞에서도 한국말 다 하는 너무 쓰레기통 옆에 너무 여신 카메라 돌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맛있다 그 곱창에서 불향이 나 곱창을 딱 먹을때 면은 뭐 그냥 푸른 면인데 불향이 와아악 꽉 흐려 왜 맛있다 맛있다는지 이제 알겠네 먹어보니까 알겠네 왜 대만와서 이걸 먹어봐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인정 대만와서 꼭 먹어봐야 하는거 대만오면 사람들이 이걸 꼭 여기와서 먹어보는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정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으 으